그야말로 물오른 연기력을 과시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더 큰 성장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. 아우, 피부도 좋구만이죠. 사랑을 듬뿍 받았었죠. 작년 KBS에서 방영한 영광의 제인에서도 멋진 활약을 해줬던 남보라씨 입장하고 있습니다. 예뻐요. 남보라씨랑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으신 것 같아요. 굉장히 귀여운 느낌인데요. 저라는 우리가 입고. 저희도 입었어요. 아, 예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